자가격리 중이던 베트남인이 무단으로 농장에서 일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어젯밤 10시쯤 경남 고성의 한 도로에서 베트남 국적 21살 A씨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지 닷새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A씨는 지난 16일부터 전주의 한 원룸에 휴대전화를 놓고 나간 뒤 남원의 한 농장에서 일을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.